정말 고맙다 확인 안 해? 아니 너하고 나서야 무슨 확인이냐 계약서 한번 챙겨 어 자 그 열쇠 이 열쇠 내가 바꿔도 되는 거지? 그럼 야 너 약속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? 그래 내가 오늘 그 약속만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봐 어머니도 병원 가셨다며 어 연락해라 어 그럴게 나 화장실 좀 갔다가 할게 어 그래 내일도 전화할게 그래 경자야 어? 잘 살아야 된다 아휴 알았어 그거 월세 못 낼까봐 무지하게 걱정하네 정말 고마워 내가 고맙지 에휴 에휴 이거 보세요 저기요 저 좀 보세요 사과하세요 뭐요? 사과하시라고요 아니 이 아가씨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아가씨 아니거든요 애가 둘이나 있는 아줌마예요 그래서 아줌마 방금 제 어깨를 치셨잖아요 어 앞도 안 보고 다니세요? 아가씨 아니 아줌마 좀 비켜줄래요? 사과하시면 비켜드릴게요 나 진짜 바쁜 사람이야 아줌마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아휴 빨리 가과하네요 아휴 형자가 지금 어? 지금 당신 주먹 들었어? 쉴려고? 어 그래 쳐봐 쳐봐요 나 나 쳐보라니까 아휴 짱냐 해봐요 해봐 아휴 아휴 미치 뭐랄까 이거 어휴 무슨 일 하시라고요 쳐봐요 아휴 쳐보라니까 쳐봐 쳐봐요 쳐봐 쳐봐요 쳐봐 어디 한번 쳐보라고 아휴 진짜 이걸 그냥 돈 많나 본데 어디 한번 마음대로 쳐보라고 진짜 패고 갯값 물어둔다 뭐 요즘 갯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나 본데 해보라고 아휴 어딜 가요 빨리 사과하라니까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사과만 하면 놔줄 거야? 그럼요 미안 됐지? 제대로 하세요 뭐? 그게 뭐예요? 아휴 너 진짜 내 성장 등드릴래? 지금 누가 누구 신경을 건드리는데? 나 정말 바쁜 사람이니까 빨리 사과하세요 미안하오 앞으로 조심하세요 아휴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야 찬여식 나도 죽었어 아휴 아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